평가리의 이토르 크롬, 캐나다의 프랑스와 헬라, 캐나다의 마이클 빌델, 이탈리아의 유리 콘코르초라 고우, 타스톱 레이디 남자 1500m 중결승 2조 격리 결과입니다. 미국의 크리스 크렘블린 선수는 패딩으로 패딩을 주겠습니다. 1위 대한민국의 신다우, 2위 러시아의 조르만 신다우가 현재 난자 1500m 중결승 마지막 쪽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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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습니다. 나온다. 선수 현재 선두 우리나라의 귀한, 귀한 편 선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